음... 아 확실히 팔이 묵직해야지 몸이 좀 더 두꺼워 보이네. B 시즌에 제가 45cm 한번 팔 둘레 45cm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올해 안에 45cm... 아 올해 안에 힘들고 내년까지 내가 45cm 만들기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디빌딩 라이프스타일 채널 구독한개치비의 김수현입니다. 아 오랜만에 나 이렇게 늦게 늦은 밤 시간에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새 기분이 좀 좋습니다. 왜냐면 꼭까 옷을 입었거든요.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? 막 나이키, 뭐 아디다스, 원더하머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 나이키 특히 별로라고 얘기했을 거예요. 나이키 신발을 좋아해요 제가. 근데 나이키 옷은 정말 별로인 건 디자인이 정말 힙하지가 못해. 근데 아디다스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좀 괜찮지 않나요? 제 취향은 아디다스 오리지나스 제품이 좀 맞더라고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요새 감성. 뭐야 요새 감성 뭐예요? 좀 더 레트로잖아요. 그런데 좀 맞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디다스 오리지나스 제품을 많이 입게 되는데 문제는 신발이 전부 다 나이키야. 그래서 아디다스 트레이닝에 조던 이런 거 좀 약간 저는 불편하거든요. 그렇게 매칭을 하면. 그래서 오늘은 슈퍼스타를 신어봤습니다. 어쨌든 아디다스 오리지나스가 좀 더 힙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글로벌 모델 앰버서더도 이제 블랙핑크가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물어보실 거예요. 품번이 뭔가요? 사이즈 뭔가요? 물어보신단 말이에요. 사실 알려주기가 싫어. 왜냐? 따라 입잖아요. 그러면 안 힙하다는 거잖아요. 힙하다는 게 뭐예요?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소수의 매니아들이 찾는 거 이제 그게 힙한 거거든요. 근데 많이 입게 되면 이제 안 힙하죠. 그래서 이제 패션에 관심 있고 막 즐기는 분들은 사실 그런 딜레마에 빠져요. 남들 많이 입는 그런 유행을 따라가고 싶다가도 나만의 개성을 막 이렇게 뽐내고 싶어.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우리 사람 살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그냥 공통적인 부분 같아요. 남들이랑 똑같이 살고 싶은데 사실 좀 다르게 살고 싶기도 해.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. 평범하게 나 연애하고 결혼하고 평범한 직장 다니면서 평범한 차 사고 평범한 집 사고. 근데 요즘 세상에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죠. 그래서 더 힙해지는 거 같아요. 나는 평범함을 거부하겠다.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면서 나만의 삶을 살겠다. 이런 사람들이 요새는 좀 더 늘어나는 거 같아서 뭔가 저는 또 공감되기도 해요.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서 좀 특이한 편이거든요. 이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운동만 하면서 보디빌더지만 또 일일적으로 보면 프리랜서에 가까운 특이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 같아. 일단 보디빌딩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좀 독특하죠. 더 좁게 들어가면 내추럴 보디빌딩은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에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경쟁으로서의 보디빌딩도 있지만 사실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보디빌딩이 있는데 저는 이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보디빌딩이 가장 가치 있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향을 하셔야 되는 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. 오프닝이 너무 길었어요. 옷 산 거 이렇게 자랑한다는 게 뭐 쓸데없는 일로 좀 흘렀는데 오늘 운동은 팔 운동입니다. 비시즌 동안 제가 팔 둘레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 공이 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팔 운동 단독으로 뽑은 지 오래된 거 같아서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. 백 투 더 베이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바벨컬 제가 옛날에 정말 많이 했거든요. 바벨컬을 하려고 합니다. 옛날에 팔 전성기가 적어도 있었다고 치면 60kg로 6개 8개씩 했던 거 기억이 나요 바벨컬을 근데 최근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. 그만큼 팔이 좀 힘이 약해졌다. 강도도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거 같아요. 안에서? 아니 일부러 팔 운동을 줄였던 결과로서 지금 이제 좀 약해졌다. 다시 끌어올릴 때가 된 거 같습니다. 대신에 부상 조심해야 되니까 천천히 갈게요. 오프닝 너무 길었습니다. 갈게요. 땀나는데? 뭐 했다고 팔이 좀 통증이 좀 있네? 오랜만에 팔 운동 하려고 했더니 요 아래쪽에 좀 근육통이 좀 있습니다. 어제 또 당기기 운동 잘못했나? 오케이. 어우 이거 웜업이라고 하기엔 무거웠어요. 뭔가 힘이 없어 지금. 그래도 뭐 당초 목표였던 60은 못 할 거 같고 50kg로 진행하겠습니다. 흑 흑 흑 와 이거 어떻게 내가 열 몇 개 시켰지. 많이 약해졌다. 심지어 스트렝트 훈련을 했는데 조금 가볍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무겁게 하니까 이제 좀 뭔가 운동이 아니라 관절 그냥 뻑딱으로 운동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무게 낮출게요. 으흑 아프다 저도 모양이 약간 피크가 막 뾰족하게 올라오지를 않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근데 뾰족하게 나왔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옛날에 한번 제가 양쪽 다 혈관이 터진 적이 있었어요 다 이렇게 막 다 터져가지고 시뻘해졌었는데 그때부터 좀 죽은 것 같기도 해요 뭐 엄청나게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 좀 이렇게 아무래도 보기 좀 흉할 정도로 터지니까 좀 겁이 또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비교적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부상 자체가 없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원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그런 찝찝한 게 남아있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잘 됐어요 호흡 덕분인가? 몸이 풀렸나? 자 그 다음은 케이블 머신에서 하이플리로 두신 다음에 각도 조절 벤치에서 가슴이나 명치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보다 팔꿈치가 좀 더 높게 위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주실 겁니다 이런 식의 머신이 있어요 해머 스트렝스 MTS 라인이나 이렇게 팔 올려서 지금처럼 할 수 있게 설계가 된 머신이 있어요 그 머신이 있는 곳이라면 대표님이 운동에 또 조회가 깊으시다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더는 못하겠다 이왕 물고 해도 안 된다 싶을 때까지 할게요 일고 여덟 다홉 여덟 아이씨 어우 이렇게 단일 관절 운동에 한해서는 실패 지점에 최대한 근접해서 운동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보조를 해 줄 사람이 있다면 강제 반복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의 단독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면요 중간 광고입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랭킹닷컴 멤버서더로서 제품들만 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추천을 해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예 그냥 단순 제품 추천이 아니라 그거 활용한 레시피라든가 뭐 조합 이런 거를 까지 좀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먹는 그런 조합이나 요리 위주로 한번 설명을 앞으로도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서 많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떠오른 지금 레시피가 있어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게 딱 아 이렇게 해보자 이게 두 가지 가지고 내가 한번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맛있소 소고기 볼이랑 맛있다 게서 나온 닭가슴살 한끼 만두 가지고서 소고기 떡만둣국 한번 만들어 봅시다 레시피 뭐 어렵지 않은데 대충 맛있소 소고기 볼이랑 다진마늘 조금만 물 끓으면 떡이랑 남은 재료 넣으면 돼요 20분 또 안 걸려요 먹는데 10분 이만 먹으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퇴근하고 운동하고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은 거지 요즘 같이 좀 쌀쌀해진 날씨 고를 때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갈비맛 보다는 오리지널이나 김치맛을 내세요 왜냐면 갈비맛이 달아가지고 떡국이 너무 달아 양파까지 넣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요 레시피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떡만 빼도 사실 꽤 먹을만한 만두국입니다 제가 지금 두 끼째인데 아침에는 만두 빼고 떡이랑 소고기 볼만 넣어서 먹었거든요 이거 만두 넣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다시 끓여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만두 갈비맛 밖에 없었어 근데 오리지널로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시청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더 비틀어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줄게요 이렇게 좀 더 상완근 타겟을 하기 위해서 상완이두보다는 상완근 비시즌에 제가 45cm 한번 팔 둘래 45cm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45cm 올해 안에 힘들고 내년까지 내가 45cm 만들기 자 그러면 3두인데 오랜만에 클로즈 그립 벤치를 할게요 클로즈 그립 벤치 안 한 지도 거의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닉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감안하고 보셔도 됩니다 아이고 좋다 확실히 팔이 묵직해야지 몸이 좀 더 두꺼워 보이네 자 이제 케이블 푸쉬다운 푸쉬다운 하겠습니다 얘는 뭐 너무 많이 했던 건데 비지크 종목 혹시 염두하시는 분들은 외측두 3두 중에서도 외측두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로프를 활용한 푸쉬다운이나 오버헤드 익스테이션 동작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푸쉬다운도 장두가 많이 쓰는 동작이 있고 외측두나 내측두가 더 사용되는 동작이 있는데 저는 장두를 타겟팅 하는 것보다는 지금 방식으로 그냥 체중도 실어서 찍어 눌러주는 형식으로 가시는 게 더 외측두와 내측두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측두는 사실 쓰려면 완전 손목도 꺾어가지고 담을 넘을 때 또는 머스럽할 때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처럼 하시는 게 내측두를 좀 더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팔만 따로 빼서 이제 훈련을 해봤습니다 보통 곁가지로 끼워서 운동을 하거나 쉬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팔 운동 다시 좀 많이 빡세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갈 길이 멉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시즌 농사 잘 지어서 45cm 이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43cm인가? 비시즌 동안 2cm를... 되려나? 되나? 그게? 되려나 모르겠는데 해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된다고 생각하면 될 수 있어 여러분들도 안 되는 게 어딨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거야 알겠죠? 자 운동 잘 깨우치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섹시하게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디빌링 라이프스타일 채널 KCB의 김승현이었습니다 KCB의 김승현이었습니다